저녁 식사를 만찬이라 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동석자들과 함께 음식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화합의 의미가 담긴 삼겹살과 상추쌈이라는데요. 오늘 만찬이 너무 늦었다는 뜻의 만시지탄이 아닌 국민 민생을 두고 화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회복 위한 만찬 두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회복